아, 왜 내가 미안한 것 같지? 왜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거야? 은택이 밥 먹었어? 나랑 밥 먹자. 별로. 야, 나 탕수육 사준다며. 사주면 될 거 아니야. 응, 지금 벌써 시켰는데. 그래, 알았어.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. 응, 가방 넣고 와. 뭐야, 진짜. 서비스 맛있게 드세요. 네, 진짜 맛있게 드세요. 결제했는데 내가? 아, 그래? 수고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어차피 오래 있진 않을 거라 간단히 썼어. 명정재단에 문의해놨거든. 기숙사에 차고 있는 거 같아. 일단 먹고 얘기해. 아니, 용건부터 얘기를 하고. 아니, 짜증나, 불어. 야! 야, 왜? 너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버리면 어떡해? 어? 나 찍먹이란 말이야, 찍먹. 어. 하, 진짜 배려도 없지. 너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냐? 아, 야, 난 그냥. 아, 이걸 어떻게 먹어, 이걸. 미안해. 그럼 간짜장은 부어먹는 거야? 야, 간짜장은 당연히 부어야지. 아, 진짜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야, 됐고. 내 공고나 돌려줘. 나 집에 갈래. 여기 침대 옆에 서랍에. 공고를 침대 옆에 다 넣어놓고 난리야. 그, 탕수육 다시 시킬까? 됐어, 이거나 가져갈래. 혹시 단무지는 식초에 찍어먹어? 응? 간다. 계약서 한 번 보고 말해줘. 아휴. 내가 본 그게, 그거 맞지? 사도세조, 이 미친 새끼. 뭘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, 씨. 종료별로 다 했어. 아휴. 아휴Т 아휴. 그러니까,